아스파라거스의 효능 7가지 비타민 및 미네랄 공급 아스파라거스에는 비타민 A, 비타민 C, 비타민 K, 칼륨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건강한 신체 기능을 지원합니다. 항산화 효과 아스파라거스에는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함유돼 있어 세포를 보호하고 염화물로부터 세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소화 촉진 아스파라거스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소화를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혈당 조절 아스파라거스는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어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다이어트 지원 낮은 칼로리와 지방 함량으로 아스파라거스는 다이어트나 체중 관리를 위한 좋은 식품 중 하나입니다. 면역체계 강화 비타민 C와 비타민 A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아스파라거스는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. 뇌건강 촉진 아스파라거스는 비타민 K와 철을 함유하고 있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뇌기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아스파라거스의 부작용 3가지 암세포 활성화 가능성 아스파라거스는 페니랄라닌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성분이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암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해야 합니다. 냄새 발생 가능성 일부 사람들은 아스파라거스를 섭취하면 소변이나 땀에서 특이한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체내에서 생성되는 화합물에 기인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무해합니다. 신장 문제 과도한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신장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